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가계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의 흥행 성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완판 전망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은 연간 12만 톤 규모,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120만 대 생산 분량을 갖추게 됩니다. LG화학은 이 공장을 차세대 전지 소재 사업의 핵심 기준으로 육성하며,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LG화학이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 건설에 나섭니다. 테네시주 클락시빌 17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30억 달러 이상을 단독 투자해 공장을 짓고,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 약 120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입니다.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내년 1분기에 착공해 2025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생산 라인에 늘려나가 2027년까지 연산 12만 톤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LG화학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통해 미국 IRA 등 글로벌 전지 소재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IRA가 발효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광물 및 제어령 업체와 원자재 공급망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 인근 테네시 전력 공급 업체와 협력해 이 공장을 태양광과 수력 등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LG화학은 양극재를 포함한 전지 소재 사업을 2022년 매출 약 5조 원에서 2027년 약 20조 원으로 4배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LG화학은 테네시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활용해 모든 생산 공장의 자동화와 품질 분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 운영을 고도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혜경두TV 장민선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전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성락윤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동화는 화석 연료 중심의 모빌리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주행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모비스는 단순히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전동화 기술의 연구개발과 내제화 그리고 핵심 부품 생산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동화를 위한 현대모비스의 선제적 투자는 경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올 3분기 매출액 13조 1,804억 원, 영업이익 5,76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전동화 부품의 매출 성장이 눈에 띕니다. 지난 3분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품 매출은 2조 4,9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7% 상승했습니다. 전기차와 친환경 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구동 시스템과 배터리 시스템 등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술 혁신과 글로벌 수조 확대에 기반한 현대모비스 전동화 부문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견주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 등 전동화 각 분야에 걸쳐 핵심 부품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배터리 시스템은 현대모비스가 자랑하는 주요 전동화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존하는 대다수 친환경 차량의 BSA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는 물론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차량 유형에 맞춰 제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도 현대모비스에 BSA가 탑재돼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표준화된 고성능 배터리 모듈 생산 능력과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사의 친환경 차 배터리 수요에 대응한다는 포부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ICCU로 대표되는 전력 변환 시스템, 수소 전기차의 핵심 장비인 연료 전지 시스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구동 시스템 분야 등에서도 연구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공용홈쇼핑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장섭니다. 상생결제를 통해 공용홈쇼핑 입첨업체의 판매대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용홈쇼핑이 유통망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용홈쇼핑은 오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을 열고 중소벤처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상생결제는 플랫폼 입점 기업이 결제일의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판매대금을 현금화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조기 현금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판매 후에 정산 바로 끝나면 2일 이내에 0.8%의 낮은 수수료만 내시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 중소기업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계에 전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공영홈쇼핑은 여유자금을 담보로 판매대금을 입점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 대금 지급일 전에도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입점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유동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작년 위탁 판매액인 7,200억 원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산 주기 10일을 적용해 정산 1회당 200억 원의 담보 금액이 마련됩니다. 상생결제는 공영홈쇼핑으로 신청하면 수치가 가능합니다. 이번 상생결제 도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가 유통망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중소기업계가 기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의 부의 되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라며 사전징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위해 관련 세제 개편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13개 단체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 승계 입법 추진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들의 승계 문제와 관련해 열악한 경영 환경 탓에 전문 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렵고, 자녀들로의 승계는 세금 부담이 커 관련 법안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가업 승계 상속 공제 한도가 500억이지만 사전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 되고 사전 증여 한도는 100억으로 현실에 비해 너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중기중앙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승계 단계에 임박한 성숙기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 50% 이상은 60세 이상, 30% 이상은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10년 미만 보다 19배, 공영 인원은 11배에 달하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승계 시기에 다가서면 폐업과 매각을 고려하는 경우가 52.6%나 됩니다. 대표 경영자가 고령화되고 있지만 원활한 가족 승계가 이뤄지기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따가운 사회적 시선도 부담입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상속 중심으로 승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업무 연장성, 사전 준비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사전 증여에 대한 안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전부인 회사를 100년간은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기획부터 마케팅, 영업 등 모든 것을 혁신해 더 나은 회사로 만들어야 하기에 승계받는 이세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탐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핵심 생태계로 자리 잡은 중소기업계의 승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처음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대회에는 총 1,4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열띤 경연을 펼쳤고, 방송과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우송된 전문가 8명이 심사를 각각 맡았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열정적 에너지를 발산한 케이팝 붐나무 부문의 지수호 씨에게 돌아갔고, 금상은 가입자 및 가족 부문의 최병화 씨, 케이팝 꿈나무 부문의 임지민 씨, 홈쇼핑 모델 부문의 오수진 씨가 수상했습니다. 선발된 홍보모델은 TV 광고 출연, 디지털 콘텐츠 협업 등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 참여뿐만 아니라 노란우산 가입자 및 가족으로서 전국의 사업 현장에 노란우산을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3분기 1,870조 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심지어 가파른 금리 상승에 가계가 빚을 못 갚을 위험도 급격하게 높아지며 부실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계가 포괄적으로 빌린 돈을 뜻하는 가계 신용이 3분기 말 기준 1,8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 판매 신용이 늘면서 지난 2분기 말보다 2조 2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가계 신용 잔액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파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가 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하는 4분기 가계 신용 위험 지수는 42로 지난 3분기보다 9포인트나 뛰었습니다. 2003년 3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로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매 분기 평균 15조 원씩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가계 소득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는 상태여서...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 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가계 대출은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어서 이자 상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막이 올랐죠. 은행권에서는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이벤트 실시에 나섰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이벤트가 전무할 정도라고 봅니다. 김소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권이 각종 이벤트로 카타르 월드컵 열기에 하나둘 가세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하나은행은 특판 상품을 내놨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에 따라 이율이 바뀌는 적금 상품입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손흥민 선수를 앞세운 캠페인을 공개하며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을 향한 응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은행은 응원 댓글을 자사앱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치킨 쿠폰을 증정하고, 신한은행은 배달앱과 연계해 응원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월드컵 분위기 속에 카드업계는 조용한 모습입니다. 신한, 삼성 등 7개 전업 카드사는 월드컵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제의 영향도 컸지만, 무엇보다 카드업계 전반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부담이 커졌고, 여기에 수수료를 인하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카드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며, 건실한 경영 차원에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월드컵 대목을 두고, 금융권의 마케팅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의 청약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흥행 여부를 두고 굉장히 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분양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분양 일정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둔촌 주공 분양 일정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이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이후 6일부터는 1순위 청약 등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데요. 당첨자 발표율은 특별공급이 14일, 1순위는 15일입니다.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승인을 받고 구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진행이 될 텐데 조금의 변동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만 2천 세대가 넘어갑니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다,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분양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분양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제 워낙 이목이 집중됐던 사업지인 만큼 분양가 책정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될지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지난 16일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3,82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책정된 분양가에 따르면 전용 49제곱미터는 8억 4,238만 원, 59제곱미터는 9억 5,725만 원, 84제곱미터는 13억 원대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옵션과 확장비,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생각하면 실제 필요한 자금은 14억 원으로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평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도 12억 원을 넘느냐 마느냐가 얘기가 있었는데, 취득록수 합치니까 꽤 많이 올라가네요. 평형 따라서 가격 차이가 극명한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일부 완화하면서 중도금 대출 보증 가능 분양가 기준을 기존 9억 원 미만에서 12억 원까지로 일부 상향했는데요. 때문에 중소형 평형에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84제곱미터는 모든 타입이 12억 원을 초과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 10억 4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최소한 갖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최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자금을 구하는 게 수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다만 생애 최초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로 제한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도 이른바 영끌을 해도 최소 7억 원까지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한 마디로 DSR 따지고 생애 최초 한도 따지고 하면 한 7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타입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갈려서 아무래도 중소형 평형으로 인기가 좀 쏠릴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양 전망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지 속에서도 둔촌 주공 분양이 얼어붙은 청약시장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4구로 분류되는 입지와 대단지라는 강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둔촌 주공은 범감남권이라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차별성이 있는 만큼 청약 흥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에서 청약 고가점자들에게는 한동안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이 가능한 전용 59제곱미터를 중심으로 청약자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가격적 측면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유사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매매가보다도 20%가량 낮기 때문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일정들, 전망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프로테크 기업인 직빵이 국내 부동산 중개 시장을 넘어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넘어 주거 경험을 책임지는 홈 OS 기업으로 거듭나겠던 부부인데요. 이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앱 직빵이 2012년 서비스 출시 이후 10년 만에 CR를 교체하고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직빵 로고는 중앙에 위치한 집 모양의 아이콘에 확장을 의미하는 타원형을 얹고 로고 옆에 있는 사명은 기존 한글에서 영문으로 교체해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를 더했습니다. 또 직빵의 리브랜딩 슬로건인 비욘드홈은 기술을 활용해 주거 경험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프로테크 기업으로서의 방향성을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새로운 비전 지시와 함께 스마트홈 시장 진출의 첫 포석인 스마트 도어록 신제품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협업해 세계 최초로 삼성페이에 연동한 이 도어록은 초광대역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다가가기만 해도 집 도어록을 열 수 있습니다. 앞서 직빵은 지난 7월 삼성 SDS 홈 IT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스마트홈 비즈니스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직빵은 스마트 도어록 등 홈 IT 사업을 북미나 중국 시장으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반값 중개 등 기존 사업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예고했습니다. 직빵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직빵이나 호객노노앱에서 처음으로 집 내놓기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내놓는 이용자들에게는 파트너 공인 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율의 절반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의 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으라입니다. 절기 소설인 오늘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오고 있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서부는 내일 아침부터 차츰 개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저녁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안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이후 일부 경북 산지와 영동에도 특보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양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영서와 경북 내륙, 경남과 제주에 10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대전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에 10도 선으로 출발해 낮 기온은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17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의 안은 흐르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구름 많거나 흐릴 때가 있겠고요.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